Village 이런 저렙 타이밍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지금 1-2-2 자주는 거 저기 들어가져! 싹구만! 젤리를 밀어냈고 젤리킬 에믹까지 잡아야 되는데 에믹까지 에믹까지! 포자맞죠 1 회원? 미니언이 많아요 와 진짜... 3 대 2 다이브 타워로 푸기고 이거 완전 바텀 나이 정도 2대2입니다 카직스 어 이거 어디에요? 쵸비 일단 전멸을 썼구요 그리고 안보여요 네 그리고 몰아넣고 2대2에요 2대2 네 그냥 젤리가 됐어 네 이건 아예 상대가 안되죠 아이템 차이도 심각하구요 그쵸 이건 진짜 상대가 안된건데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드레드가 아니면 리션도 있구요 버트 쵸비 딱타 근데 그냥은 썬을! 그렇죠 교환으로? 어후 오우 일단 소환사 주문으로만 보면 이득을 많이 보긴 했는데 루시아 아님 루시아 내가 다정서 어 근데 이거 뭐야 소환이 안맞았어 진짜 네 기인쪽을 풀어버리면 아아 이제 기인 맞어 오와아 기인 작전 실패 기인은 정말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압박대로 넘고 다자를 찾고요 자 다잘! 에이밍 에이밍이 뒤에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완벽하게 이득 보는거죠 한 명 땡겨서 갈아버리고 상킬 싸움하면 한타도 붙고 라이즈쿵은 다른쪽 이거 오르고 뒤에서 진입했거든요 자 기인을 찾는데요 기인들이 빠지고 타잔 체력 좀 낮아요 근데 이거 타잔도 일단 체력 낮고 소우드 죽고 이런 구두라면 자 기인이 붙였는데 기인 기인 죽고 근데 이게 라이즈 칼리스타가 좀 한 번 더 띄우고 와! 소우드도 위협 와... 조금만 이득 봐도 바로바로 먼저 물리면 안됩니다 갈리오가 엄청 단단한 빌딩이래요 일루와 일루와 이건 칼리를 믿고 과감하게 고개를 내밀어 본거죠 아까처럼 본인을 먼저 포커싱 당해서 상대가 상대가 죽여버리는 생각 없는거네 소진의 창이 잭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템 끊임없이 한 번은 썼죠 이건 앞으로 들어갔다가 이거 순간적으로 이 위쪽 부시에 시야가 없었는데 그리고 라이즈 위치 알아요 영웅출현 체비는 벗힐 수 있겠죠? 그리고 아 됐어! 알리죽고 이거 탈리라이즈 유도한거 같네요 이거 유도한거 같아요 아 물려준거군요 이거 위치 보니까 완벽하게 아 우리가 여기서 왔다갔다하면 상대편이 들어오겠지 아니면 묻겠지 우리가 물든가 아예 대놓고 대놓고 들어갔거든요 약간 위험해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정글에 시야도 다 있고 이게 걸렸습니다 위에는 그래드가 쪼이며 기절 떴고 영웅출련 영웅출련 기인을 잡아주면 에이밍이 오는데 기인만 잡아주면 기인만 잡아주면 이 경기는 그리고 이 경기는 리엔즈의 활동량이 엄청난데요 그냥 다 나오는데 역으로 잡아요 블루쪽에서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기인의 복수다 기인의 복수다 기인도 그래도 좀 컸어 네 어쨌든 아프리카프릭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계속 노력하고 드레드 정도는 아 밀어버립니다 젤리가 자 에이밍도 다 데미지가 안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데요 기인부터 잡으면 되죠 공포 방향 소오드가 잡았습니다 저희미가 있죠 하하하하 아한맛 죽었습니다 네 명 죽었네요 에이밍 혼자 살았습니다 결국 그리핀이 그렸던 컨셉이 다 맞아 떨어진 거구요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된다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예요 그리고 그런 실력 가도 있습니다 뭐 질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길을 내가 더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넥슨스 깨면서 GG! 상승 투! 참 그래서 뭐 여러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지만 초비가 거의 뭐 불사심 무적이었고요 바텀 쪽에서 잘 굴리는 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타살이고요 준 حس Id 놀 놀